우리 나비는 내 편이야 절대 허튼 짓 하지 않아 어! 어이, 장모님 우리 방에서 주무신 거예요? 저, 나, 나비는요? 다이어트 한다더니 운동 갔나보지 자, 운동 간 건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지 날 못 믿고 기어이 확인을 하셨어 유전자 검사서 말고는 특별할 게 없는데 날 못 믿고 기어이 확인을 하셨어 야, 니처럼 사고쳤다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자백을 했어 니가 땅 차지하려고 마을 사람들 꼬시고 회사 차려줬다고 뭐? 진짜 수아 씨 어디 간 거야? 잠깐! 아, 커피야! 당신 뭐야? 움직이지 마! 왜요? 발 밑에 뭐 있어? 뭐 있어? 아, 진짜 당신! 나 놀려, 어?